어느덧 가을의 끝이 다가왔습니다. 이무기 용이 되기 위해 천년 동안 기다려온 뱀과 용 사이의 동물을 이무기라 부릅니다. 오랜 수련 후 여의주를 얻어야만 비로소 승천한다고 하죠.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여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워낙 좋아했어서 되게 많은 게임들을 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한국에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 사촌이 형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. 선수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되었을 때 되게 설렜고 기다려왔던 기회가 와가지고 살면서 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중국의 스카웃 제이가 들어왔어요. 라이제에 갔는데 루키 선수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어요. 근데 같은 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보자.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. 차라로 승리ken Ende 저는 regional 수강 연습을 하고萬원이 평 WooLooLooL класс! 필요idian을 내аров로 넘어가는 경 roku 다음편에 밤에 reun연을 metres 봤습니다. 지금 sé지 Astber why 영화가iga 것 같아 제가 자신의 본인과 다른 팀의 선수들과 다른 팀의 선수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시즌 세계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. 작년 월드 경기가 끝났을 때, 헤드셋을 벗은 순간부터는 온 몸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. 이런 좋은 기회도 놓친 내가, 다음에 이런 기회를 잡고 우승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많이 분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아닙니다. 저는 그들에게 뭐냐면,aceae-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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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엘라. 그리고 자세히는 자신의 반대가,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여행을 행동하고 있습니다. 10년의 기간 처음 롤을 시작했을 땐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들의 오랜 노력의 끝자락이 보입니다. T1 대 웨이보 린동지안지 시스토퐁치 전초 종교회사회 장비라 첫 번째 우승은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우승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. 세 번째 우승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.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단 한 팀 만이 영광을 자지할 수 있습니다. 단 한 팀 만이 전설이 됩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